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아, 저 똥 많은 새끼들. 뭐 할까, 저거? 에이, 난쟁이 새끼들! 야, 하지 마요! 우리 아버지 때리지 말란 말이야! 아버지가 뭐 한다고 했다 그래요! 그럴마, 누가 보지? 누가 보지? 난쟁이, 난쟁이 똥짜루! 난쟁이, 난쟁이 똥짜루! 아!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놀리는 사람들은 딱 죽여버릴 거야! 정호야, 빨리 와. 아빠, 저기요? 아, 잠시만요. 딱irsiniz은, 파티 양파를 잘 어울릴줘 양파 양파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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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야, 너도 형 좀 거들어. 여보, 조심해요. 아이고, 욕보시네요. 우리는 이웃 사춘이라 인사를 하십니다. 우리는 야하고 나하고 식구가 딱 둘 뿐이라요. 아이고, 여기는 식구가 많아 비네요. 아이고, 좋겄다. 나는 식구많은 집이 제일 부럽더만은. 아이고, 명희야, 뭐하는 푸트 인사 안 드리고. 안녕하세요. 우리 애 이름이 영희인데 애들 이름이 비슷하네요. 우리 애 이름이 맞나요? 우리 애 이름이 맞나요? 뭐? 이거 안 지워? 여기! 언니, 살라리! 어, 거기 안 가! 야! 야! 너 거기 안 서요? 아니야! 어디 가! 아, 같이 가! 아, 같이 가! 아, 같이 가! 아이고, 야, 야, 조심해라!